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영원한 가족인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빛과 향기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여 이겨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또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만은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들 그 마음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대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의 온도계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번 신앙의 온도계 첫 번째는 불평이라는 것이었고요. 내 안에 불평이 얼마나 있느냐는 내 신앙이 얼마나 식어 있느냐 또는 뜨거우냐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온도계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분을 내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선창우창으로 한 번 해볼게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마귀로 아 쿵짝쿵짝 아주 잘 맞습니다. 연습한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이 나도 더 큰 죄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은 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분을 품지 않고 내일을 맞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품고 내일을 맞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데 분을 내는 순간 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길을 내주는 아주 위험한 거고요. 또한 분노는 우리가 죄를 더 짓지 않게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노는 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곳에서 하고 있네요. 오늘 신앙의 온도계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불평과 더불어서 악으로 행악으로 치우치기 위험한 것 분노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신앙은 식어지게 마련이고 분노가 없으면 또한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의 온도계로 분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크게 힘을 내서 역사하시면 분노는 다스릴 수 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을 약하게 내가 성령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내 신앙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어떤 의미가 있나 분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성경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어하라 다스리라 그러시는데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한 배워보며 그리고 의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 올바른 분노도 있거든요. 올바른 분노가 있는데 그게 뭔지 또 올바른 분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올바른 분노 의분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건 감정이죠.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 내가 봤을 때 옳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것 또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것 에 대해서 올라오는 대항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대항하는 마음 그게 분노일 겁니다. 싫어한다 라는 감정보다 불쾌하다 라는 감정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감정이 분노이겠죠. 처음에 분노는 감정입니다. 당연히 내가 무언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걸 누가 죄라고 합니까? 나는 고양이는 싫어 어이구 큰 죄 지었네 그럽니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건 감정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나는 음 밥보다는 반찬이 좋아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죄라고 하지 않죠?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자기의 감정이죠. 그러나 그걸 얼마든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죄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해 하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로 갈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먹는 걸 참 좋아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통제하지 않으면 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경험해 보는 걸 좋아해 물론 좋지만 그러나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죄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싫어하는 감정 또는 분노의 감정도 그냥 두면 또는 제어하지 않으면 죄로 갈 수 있습니다. 의분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분노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을 내는 걸 의분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같이 분을 내는 건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도 말해요. 좋은 거죠. 하지만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면 죄로 갑니다. 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분노해 정의감이 강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치면 역시 죄로 갑니다. 그래서 의분이라고 다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처음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두면 행악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찾아볼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시편 37편 8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에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지난번에 이 말씀으로 불평은 행악으로 달려간다 치우치게 된다 라고 배웠고 그와 마찬가지로 분과 노도 분노도 행악으로 달려가는 치우치게 되는 큰 무서운 것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용납하면 큰 악으로 나를 끌고 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노가 위험한 건 그거는 내가 품게 될 때 위험합니다. 분노를 마음에 차곡차곡 품고 쌓아두는 것이 분노의 특징이고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거죠. 전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9절 전도서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뭐하지 말라?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어디에?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노를 바라다 표현하다 분노를 급하게 표현하지 말라. 그걸 조심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어리석게도 품지 말라. 노를 품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맞아요. 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날 때 위험합니다. 그걸 표현할 때 위험하고 품을 때 위험해요.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품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분은 품어선 안 되는 거예요. 잠원입니다. 잠원 찾아볼게요. 잠원 27장 잠원 27장 3절입니다. 잠원 2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멩이 물에 빠뜨리면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습니다. 돌멩이보다 훨씬 작은 모래 알갱이 자 이거는 물에 던지면 떠요 가라앉아요? 이것도 가라앉습니다. 모래 알갱이도 물에 가라앉을 만큼 물의 부력을 이겨낼 만큼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돌멩이 같은 죄는 너무 커. 우리가 봤을 때도 돌멩이 같은 죄는 너무 큰 죄야. 그런데 사람이 볼 때 모래 알갱이 같은 죄는 이거는 누구나 있는 거잖아. 이거는 괜찮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모래 알갱이 같은 죄도 하나님 보실 때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돌멩이보다 모래 알갱이보다 더 무거운 건 분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요 무거운 돌 주머니를 차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있죠. 무거운 거를 차고요 몸에 근력을 키우기 위하여 돌멩이를 양다리에다 매고 배낭에다 넣고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돌멩이 주머니를 차면 되게 무겁죠. 마찬가지로 모래 주머니도 무거워요. 모래 주머니를 양 발에 차고 배낭에 넣어도 무겁습니다. 그걸 차곡차곡 싸서 매면 당연히 무겁죠. 돌멩이 하나를 더 올리면 더 무겁고요. 모래를 한 줌 더 올려도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분노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돌 주머니 모래 주머니 그걸 잡고 뛰어가면 무거워요. 분노 주머니를 내가 차고 맸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매우 무겁습니다. 돌 주머니 모래 주머니 보다 더 무거운 건 저는 분노 주머니 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노 가 주머니처럼 내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삶이 가벼워요? 엄청 무거워요. 돌멩이보다 훨씬 무거운 주머니는 분노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품은 분노는 언젠가 터져버리면 무섭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는 품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알고 계시니까요. 분노라는 감정도 감정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긴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치우치면 큰 죄로 폭발하는 겁니다. 마치 큰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두고 줄로 연결해서 여기서 불을 붙이면 지식 타들어가서 여기서 빵 터지잖아요. 이 줄을 도화선 그러는데 분노는 마치 엄청난 죄가 터지게 만드는 도화선 시작점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화, 화 여기서 불화자지만 분노는 화를 큰 재앙을 가져오는 시작점이 분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분노는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왜 신앙의 온도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울왕을 통해서 왜 신앙의 온도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왕, 다윗왕 이전의 사울왕이요. 사울왕의 모습을 잠깐 보죠.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1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지목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후에 성령님이 그에게 오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걸 임재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재 임재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걸 임재라고 하지 않고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주 신앙용어지만 구분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안에 들어와서 집처럼 그하세요. 나가지 않으세요. 신약의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시면 절대 안 나가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세요. 보증으로 그리고 도장으로 함께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임재한다 그래요. 함께 하시다가 그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하는 하나님과 돌아서면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가도 떠나세요. 그래서 임재한다 그러십니다. 신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 오셨다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세요. 성령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신 다음에 안 떠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다가도 잘못되면 떠나세요. 임재하신다 그럽니다. 여기 사울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첫 번째 가졌던 겸손한 마음, 처음 가졌던 합당한 마음이 점점 바뀌어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과 등을 조금씩 조금씩 지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왕이 되니까 이제는 그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임재하셨던 성령님이 떠나세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어쨌답니까? 떠나고 그랬죠.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등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서 13절에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을 찾아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재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신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에게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셨고 사울은요. 점점 떠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호막이 벗겨져요. 사울이 성령님의 힘으로 능력있게 사는 거지 성령님이 떠나면 그 능력 없어집니다. 또한 성령님이 떠나면 죄를 이길 힘도 점점 약해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죄와도 싸워 이기고 또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13, 4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님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이 문장을 보면 여호와의 어떤 악신이? 불이신 악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살짝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악신이라고 하면 귀신의 영인데, 악한 영인데 악신을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하나님이 악신도 보냈다가 뺐다가 이렇게 조절한다는 이야기인가? 불이신 악신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 왕을 악신이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우와, 이 악신의 힘이 엄청 세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침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악신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을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라고 일부러 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보호막을 거두시니까 사울에게는 틈이 생깁니다.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틈이 생겼어요. 보호막이 거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울을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틈으로 악한 영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다시 말해 악신을 부려서 사울에게 들어가 이러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 들어갈 만한 형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하튼 성령님이 약해지니까 성령님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마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귀라는 단어도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우상의 이름 당시 우상의 이름을 번역하면서 마귀라고 쓴 건데요.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단어만 있고 마귀 귀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신약에만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 사탄 그래서 여기서는 악신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셨는데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음 사울에게 있는 악한 마음을 잡아서 지배하고 죄의를 짓게 만드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어옵니다. 언제? 성령님이 떠났을 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여 가로대 사울에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어쨌답니까? 불쾌하여 그 다음은요 심이 놓아여 점점 이제 이게 커집니다. 불쾌한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없으면 더 좋지만 처음에는 살짝 불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점점 강도가 세지면 노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 마음이 끓죠. 노합니다. 가로대 다윗에게는 마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 백성들이요 사울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백만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마음만 1억을 돌리니까 사울은 백만 명을 죽일 때 다윗은 1억 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공로가 더 크다는 식으로 백성들이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왕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높이지 않고 다윗을 더 높여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부운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예뻤던 사랑스러웠던 자기 부하가 이제부터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괘씸하고 배은망덕하고 언제든지 나라를 자기껄로 뺏어갈 만한 아주 역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점점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주목하여 보다가 그 틈으로 그 틈으로 악한 영이 더 들어와 사울을 잡고 흔드니까 자기를 위하여 비파를 타고 있는 다윗이 미운 겁니다. 창을 들어서 던졌어요. 죽어라고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그 분이 표출되었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행동으로 나왔어요. 살인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성령님이 그를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점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니까 분노를 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죽일 뻔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슬픈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20장 입니다. 20장 30절부터 입니다. 30절부터 사울이 요나단에게 무얼 했다구요? 노을을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부도의 계집애 소생아.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알지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 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어째대요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손이죠. 그러나 다윗을 늘 두려워했던 사울은 요나단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더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윗을 변호했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화가 나서요 자기 아들한테 욕을 하는데 끔찍한 욕을 합니다. 폐역 부도한 계집애 소생아 이제 요나단의 엄마죠. 자기 아내잖아요. 막 이 엄마를 들먹거리면서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한 거죠.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한 겁니다. 아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죽여버리려고 이 정도의 분이면 이건 뭐 분노조절을 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분노에 지배당한 겁니다. 사울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 일단 사울의 모든 행적을 보면요. 사울은 잘은 확실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계속 품어온 품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는요. 결코 화난 감정만 쌓여서 분노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사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렸을 때의 여러 가지 사건, 트라우마 등등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더 그렇게 죄게 할 수도 있어요. 사울은요.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남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인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고 내가 더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울은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었고 내 이름 석자를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참 많이 세웁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사울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속에서 쌓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분노랑 연결돼요. 그런 감정들이 분노랑 연결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보다 누군가가 더 인기를 얻은 것 같으니까 거기서 불쾌한 마음들이 함께 쌓이고 합해지는 거죠. 그리고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분은 품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감정들 쌓아서도 안 됩니다. 그게 언젠가 폭발하면 크게 폭발하고 큰 죄를 짓습니다. 사울이 결국 자기 마음에 쌓여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님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주장하시면 이걸 내가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도 오래가지 않고 빨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약해지시면 오래가죠. 그리고 잘못된 묵상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해에 대한 묵상 그리고 잘못된 묵상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 안에서 더 부글부글 끓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노의 감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분노란 내 안에서 점점점 쌓이는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는 분노이고요. 그리고 밖으로 표현되는 분노는 굉장히 큰 죄로 치우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건 이 분이 죄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것도 그냥 두는 건 악한 거지만 그게 밖으로 표현되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밖으로 표현되는 건 막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는 분노는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통제하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자문사장입니다. 자문사장 자문사장 23절 자문사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지키래요? 마음 지키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많은 걸 지켜야 되지만 마음을 지켜라. 네 수중에 들어온 돈도 지켜야 되고 내게 있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들도 안전을 지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네 마음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많은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까지도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열심을 다해서 네 마음을 지켜라. 다른 번역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결심했어. 이제 내가 살을 빼야겠어.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를 지킵니다. 일단 내가 내가 너무 좋아했던 아이스크림빵 뭐 이런 것들 이제 지키죠. 내 입에 문을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지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 내 건강 때문에라도 지켜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지킵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막 놀기 좋아하고 그랬던 학생들도 시험기간이 되면 지킵니다. 시간 지켜요. 그리고 내가 놀려고 했던 것들 일단 지키고 그래도 예 몇 문제도 풀어보려고 하죠. 당장 내일 대입시험이면 오늘만큼이라도 예 내 시간 지켜서 무언가 하려고 할 겁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더 지킬 수 있는 힘은 생기는 거잖아요. 마음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냐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일단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면 내 마음은 그야말로 잡초감 무성한 그냥 들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가꾸시는 예쁜 정원이어야만 하는데 예쁜 씨앗을 가져다가 심고 잡초는 정성껏 뽑아주어서 하나님이 가꾸시는 정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과 열매가 피고이 맺히는 정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잡초들이 잡초의 씨앗들이 날아와서 가득 무성해지고 맙니다. 가만히 둬도 잡초는 잘 자라요. 정성껏 뽑아줘야 돼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들이 들어오는 걸 지키십시오.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오는 걸 지키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킬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를 내가 병이라도 생기면 강하게 내 입술을 지키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내가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잘못된 것은 듣지 말아야 되겠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쾌한 생각들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생각들 올라올 때마다 지켜야 되겠다. 내 마음에 씨를 내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뽑아내야 되겠다.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에 틈이 생기고 웅크리고 있던 마귀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인류 최초의 사건들이 창세기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도 창세기에 창세기에 있고 인류 최초의 분노도 창세기에 있겠죠. 그리고 이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창세기에는 일부러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4장 이 사건을 통하여 분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4장 5절부터 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쨌답니까 심이 분하여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하니 맞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아마 얼굴 표정부터 색깔부터 달라지죠. 그게 내 안에 분노가 들어왔다는 표시입니다. 안색이 변하니 여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니게 있으나 너는 죄를 가인과 동생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지 알고 올바른 제사로 양으로 드렸고 양의 피로 가인은 정성껏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열심히 준비한 걸로 드렸어요. 농작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저 피범벅이 된 저 이상한 저 제사를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겠지만 그 화의 대상은 동생이 된 거죠. 동생을 향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차리셨어요.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지금 분을 내느냐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지만 다스려라 다스려라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 왜 네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웅크린 사자 같은 죄가 사탄이 네 마음으로 뛰어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리는 이라 내 마음 문 앞에 죄가 엎드립니다. 기다립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기다립니다. 근데 분이 생기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뛰어들어와요. 그리고 나로 큰 죄를 짓게 만들죠. 가인아 여기서 다스려라 여기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을 때 여기서라도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좋은 생각으로 올바르지 않은 생각은 벗어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시면 이 분노를 성령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저버리면 마음은 열리고 마귀에게 나를 그냥 내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될지 몰라요. 가인은 아베를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분노를 다스리지 않았더니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입으로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는 건 시작이겠죠. 손으로 무언가를 부서뜨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가슴을 치며 후회에도 늦는 거죠. 그때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꽉 닫아야 돼요. 열리지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분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죄는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내가 꽉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 생각에 내 마음을 열어버리면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누구에게 가련유다의 어디예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요 평상시에도 아마 조금씩 조금씩 연복의 돈을 훔쳤다고 했고요. 평상시에도 마음이 다른 데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을 해도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높아지는 걸 더 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드디어 여기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예수를 팔까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직 마귀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만 넣었어요.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팔아버릴까? 저분 따라다닌다고 해서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지는 않네. 자꾸 죽는다는 말씀만 하고 왕이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차라리 팔까?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겨내야죠. 마음을 딱 닫고 잘못됐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그 생각의 마음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27절입니다. 27절 1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들어갔어요. 완전히 잡혔습니다.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팔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돼요. 양심이 완전히 까매져버렸죠.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죄가 그렇습니다. 생각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마음을 열어버리면 사탄이 그걸 잡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내가 마음 열어버리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약한 생각으로부터 저를 도와주세요. 이 잘못된 마음 분노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 사탄에게 마음 열어주면 안 돼요. 마음 지켜야 됩니다. 마음 지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습니다. 동물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나운 맹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파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 다니다가 앞불사 잠자고 있는 사자의 발을 밟았습니다. 사자 발 밟았습니다. 사자가 으르릉 하고 눈을 떴습니다. 공포심 있어요? 공포심 있죠? 반대입니다. 걸어가는데 사자가 내 발을 밟았습니다. 사자가 내 발 밟았어요? 사자를 향하여 으르릉 걸어요? 안 걸어요? 도망가야죠. 내가 밟아도 공포심 있지만 사자가 내 발을 밟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우리는 뭐라고 못해요. 왜? 훨씬 더 강한 존재니까. 곰이 내 발을 밟아도 으르릉 거리지 못해요. 도망가야 돼요. 훨씬 더 강한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요. 괜히 섭섭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발을 밟으신 기분이에요. 으르릉 거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으르릉 흐르는 거린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돼요.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으르릉 거릴 수 없어요. 왜 사자나 호랑이한테는 으르릉 거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는 분노하냐고요. 왜 내 분노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폭발하려고 하냐고요 왜 기분 나쁜 일이 있지만 회사의 가장 높으신 사장님이 보는 데서 화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람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왜 그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정을 폭발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아주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차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빵빵 했대요 그런데 그냥 계속 가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따라갔는데 신호등에 걸렸대요 그래서 앞에 차가 섰겠죠 나도 그 옆에다가 세웠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렸대요 한마디 하려고 그런데 그쪽에서도 창문이 내려왔겠죠 그런데 진짜 무시무시하게 생긴 진짜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 문을 내리더래요 그리고 뭐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어쨌을까요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저 브레이크 등이 깨진 것 같아요 브레이크 등이 깨진 것 같아요 좀 보세요 나중에 이러고 얼른 올렸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기지였답니다 원래는 한마디 할 생각이었대요 문 내리면 이 사람아 그것도 운전이라고 해 한마디 할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깨갱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들어온 부정적인 생각과 노를 그냥 표출할 생각을 하냐고요 마음 지켜야 됩니다 무서우신 분이 보고 계시니 마음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잠원을 찾겠습니다 잠원 16장 잠원 16장 32절 잠원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노하기를 분노를 더디하는 건 용사보다 낫대요 용사는 적을 물리치고 적과 싸워 이기는 군사들이죠 용사 그런데요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물리치기 힘든 적이 사실은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를 물리칠 수 있다면 적을 물리치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그랬죠 마음은 일종의 성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성이에요 이 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 마음의 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지켜야 돼요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잘못된 잡초와 같은 씨앗들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걸 듣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기도록 해주세요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분노를 내는 이유는요 두 번째입니다 이 주변의 상황들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분노하죠 이 주변에 일어난 상황들이 내가 도무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부딪히면서 화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무엇에 순종한다고요? 모든 상황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익히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니까요 내 모든 주변 상황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 상황에 부딪히지 마세요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해서 상황과 부딪히면 속에서 분이 나옵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려고 빼다가 떨어뜨렸어요 톡 떨어졌는데 액정에 금이 갔어요 화나요? 안 나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빨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상황까지도 순종하십시오 기분 나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내 차를 누가 긁어놨어요 그런데 연락처도 없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냥 꾹 참고 운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사정없이 위험하게 끼어들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상황들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할 때 일어나요 왜 신앙의 온도계냐 하나님의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면 계속해서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건만 그렇지 않으면 작은 상황에도 민감하게 분노로 나타나거든요 신앙이 식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엽기를 보겠습니다 엽기 엽기 2장 엽기 2장 9절입니다 엽기 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엽의 아내가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죠 이 상황들이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미 그런 마음이겠고 순전하게 어떻게든 순종하고 있는 이 상황에 순종하고 있는 엽이 못마땅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차라리 화도 안 나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엽의 아내는 지금 이 상황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상황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전념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엽은 어떻습니까 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엽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엽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받아야지 입술로 범죄치 않았대요 모든 상황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엽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자꾸 부정적인 잡초와 같은 씨를 뿌려댑니다 자꾸자꾸 세 명이서 엽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엽이 그때 마음에서 불평이 올라와요 그리고 마음에 가둬두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원망도 터지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러세요 하나님이서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의 불평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요 엽에게 나타나서 엘리우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엽기 3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엽기 38장을 찾아보죠 엽기 38장 엘리우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38장부터는 38장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요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백에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요백에 말씀하신 다음에 3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내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내가 창조한 많은 만물들 그들이 어떤 신비한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우주만모를 창조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든 질서를 네가 아느냐 막 이야기하세요 엽이 하나도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엽이 그걸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어도 내가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알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우주만모를 만드시고 역사에 가는 이 섭리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도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나는 하나님만 이해하면 되겠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왜 지금은 또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만 이해하면 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이 일을 통과하면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신 하나님만 이해하면 되겠다 나는 엽이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엽이 요아키 대답하여 가로대 주께서는 무소불렁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오는 자가 누구니까 이제 자기라는 거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네요 저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고 알아서 하실 건데 이제는 제 입을 막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모든 상황에 순종하면 우리는 분노를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부딪히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불평이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이해하자 하나님만 이해하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게 분노를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믿어요 저 역시 이거를 제 안에서 계속 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이해하자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혹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몰라도 괜찮아 천국 가서는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순종해야 돼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쭈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 용서가 답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은 또 좀 많은 깊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시간을 할애하여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기로 하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어쩌시되 사랑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 안에 나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0.001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에서는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천국 가면 더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나를 내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 나를 내가 용서 못해 이러지 마세요 내가 뭐길래 나를 용서 못합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또 그러고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봐도 믿고 그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성장시키기 원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를 포기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나를 나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도 사랑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변화시킬 거다 하나님 이렇게 약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너를 포기하지 말아라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내 손 붙잡고 성장하자 그러세요 실수를 반복해도 미워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 살면서 어떤 실수가 있었든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든 그것 가지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책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일이니 이유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하고 있어라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다음에 배울게요 용서해야 됩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도 말고요 받아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바라기를 참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그런데 노란색이라 참 싫어요 해바라기가 빨간색이었으면 어쩜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해바라기가 노란색이라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바라기는 하나님이 노란색으로 만드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나는 사과는 참 나는 바나나는 참 좋아해 그런데 껍질이 노란색이라 싫어 껍질이 빨간색이었으면 참 좋았을걸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노란색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색깔이 빨간색이고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색깔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색깔로 살아요 받아줘야죠 왜 나랑 다르다고 해서 자꾸 비난하고 판단해요 나랑 다른 성격과 나랑 다른 생활 환경을 가지고 지금 그 모습으로 사는데 왜 자꾸 비난하고 못 받아주겠다고 하냐 이거죠 용서하세요 받아주세요 행여나 그분이 그 색깔 가지고 나한테 대한 게 나의 색깔의 침범이 되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게 용기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분노를 시킬 수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께로부터 옵니다 용서의 화신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 그분께로 용서를 배우고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타인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기릅시다 그래야 분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노할 때는요 내 분노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게 참 좋습니다 내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안 되는 거죠 잠원입니다 잠원 잠원 15장 잠원 15장 1절 잠원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쩐답니까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어쩐답니까 격동하는 이라 누구를 만날래요 분노를 쉬게 하는 사람과 만나 교제할래요 노를 계속 격동하는 사람과 만나 교제할래요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는요 지혜로운 분과 내 마음을 유순하게 해 줄 수 있는 분과 만나 교제하십시오 격동케 하는 분을 그때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나 역시 격동시키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있는데 자꾸 부정적인 걸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도 처음에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순종했건만 친구들이 와서 계속 끼얹지니까 불평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유순한 지혜로운 혀를 가진 분과 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이요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할 뻔한 사건이 나오죠 나발과 그의 가족을 몰살시킬 뻔했어요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게 모욕을 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일꾼들 다윗이 분이 나서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일을 멈추게 만들었던 한 여인이 있죠 혹시 이름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유순한 말로 분노를 시켜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32절 사무엘상 25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하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줘서 자기가 큰 죄를 정말 자기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뻔한 죄를 짓는 걸 막아줬거든요 분노가 올라서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을 시켜준 사람은 아비가일이었어요 아주 유순한 말로 다윗을 설득했거든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랬고 그의 남편인 나발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났을 때 다윗은 정말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망인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요? 이 여인이라면 내 남은 평생 내가 분을 낼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마다 시켜주겠구나 지혜롭게 해주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나도 이런 여인이 이런 형제 자매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에게 교제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저 형제님을 저 자매님을 저에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반대는 되지 맙시다 격동케 하는 사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 안에 분노를 시키려면 지혜로운 분과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노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분노는 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분 중에는 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의분입니다 정확한 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도 잘못된 분노일 수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고 있는데 네가 먼저 분노해?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을 여전히 기다리고 사랑하세요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도리어 분을 냈네요 잘못됐다고 잘못된 분노예요? 의분이에요? 잘못된 분노입니다 분을 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나의 그 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도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럴 권리 없어요 기다리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가장 먼저 의분, 의로운 분노를 해야 했던 역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창조 이후로 가장 먼저 분노해야 될 사람 그러나 분노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요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게 만들려고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때는 분노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게 만드니까요 나에게 죄의 유혹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나에게 죄의 유혹이 왔으니 분노해야죠 그러나 아담은 분노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타협했죠 의분, 나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 분노하십시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분노하십시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분노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그것에 분노하십시오 다른 걸로 분노하지 마세요 상황에 분노하지 마시고 남의 잘못 가지고 앞서서 분노하지 마세요 나에게 오는 죄의 유혹에 분노하세요 내 안에 쌓이고 있는 잘못된 분에 대해서 다스리려고 마음먹으시고 그걸로 분노하세요 차라리 그게 의분입니다 그러나 앞서지 마세요 타인들의 죄와 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고 계시면 앞서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때이지 내가 정죄하고 분노할 때는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못 찾겠지만 민숙이 25장에 보면 비누하스라는 사람이 가장 의로운 분노를 보여요 의로운 분노로 심지어 죄짓고 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한참 그들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잘못된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있었거든요 민족들한테 벌을 내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또 죄를 짓겠다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고 있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비누하스가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아요 왜냐 그 남자는 족장의 아들이었고요 그 여인은 이방의 또 유력한 사람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나 비누하스는 그거 지금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상황에서 또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그때는 분노했죠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 게 의분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실 때 함께 이것은 잘못됐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거 말이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길이 참고 용납하시는데 나에게 오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등 돌리게 만들려고 꾀임을 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분노하십시오 그 외에는 거의 분노하지 않는 게 정답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있거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분노를 맡깁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도록 해주세요 이 분노의 감정을 식혀주세요 그래야 할 겁니다 세상이 갈수록 이기적이 되고요 경쟁사회가 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섞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감정 속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도 불편한 감정 불쾌한 감정 분노의 감정들이 계속 묻어나고 쌓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삽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분노를 나타내는 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님의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의롭게 분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한걸음 한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걷기 원합니다 또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온도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회복시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한 가족으로 준 형제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앞장서 행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험난한 세상 위험한 여러가지 것들로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십시오 모든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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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